자, 14번부터 사전문항 시작합니다. 14번입니다. 매우 평범한 함수 극한 예제죠, 여러분? 아, 무한대 극한으로 최고차는 개수 찾고 포인트 극한으로 0분의 0 꼴인지 확인해서 부정형 극한을 풀어주면 되죠. 자, 가보자. fx는 가조건에 의해서 3의 x제곱으로 시작한다죠. 그런데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확실해요. 그럴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x는 0분의 0 꼴에 기반해서 x-2란 인수를 가진다. 이렇게 시작하면 딱 좋겠네, 그치? 자, 이렇게 안 잡고 ax 플러스 b라고 쓰면 계산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꼴에 의해서 이거까지 왔고 그 다음에 리미트 실제 극한 계산 자, 꼴 확인했으면 극한 계산까지 이렇게 분모를 인수분해한 후에 3의 x-2의 x-k라고 놓고서 극한 계산합니다. 약분해서 0으로 가는 녀석들 제거해버리고 문제아들이죠. 자, 그 녀석 이제 대입해서 분모는 3분의 3의 2-k가 될 텐데 이 놈이 6이래요. 그러니까 약분 되고 나면 k는 마이너스 4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fx 확성됐죠. 3배의 x-2의 x 플러스 4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0을 대입하십시오. 0 대입하시면 8, 3, 24, 마이너스 24 되겠네요. 1번입니다. 자, 부정형 극한에 의한 함수 결정의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15번입니다. 두 함수의 주기가 서로 같을 때 자, 칠판 지우면서 답 냅시다. 자, 사인 3x는 사인 x의 주기가 3분의 1배가 되었죠. 이 녀석의 주기가 3분의 2파이인데 자, 이 녀석은 사인 x가 축에 딱 걸쳐있는 녀석이라 접어올리면 주기가 또 반으로 또 줄어요. 사인 코사인들은 절대값을 붙이면 주기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였을 때 gx의 주기는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코사인 이 놈은 별다른 절대값 같은 게 없으니까 이 녀석이 죽이면 a분의 2파이가 되겠지요. 이 녀석이 3분의 파이랑 같아요. 이러면 a 값은 6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하나 해결해 봤습니다. 16번입니다.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관련된 자,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혹시 너 미분할 줄 아니?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할 줄 아니? 이라는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미분 스킬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놈은 원시 함수의 함수값 차니까 그걸로 고쳐놔도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바로 해도 되죠. 자, 확실한 이해가 안 될 때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 여러분 원시 함수의 함수값 차다. 그렇죠? 이렇게. 네, 우린 그냥 양변에 x에다 적절한 수치인 1 하나 대입해서 윗끝, 아리끝 일치시키고요. 자, 1 대입하면 3개의 f1이 되고 이 값은 0이 될 테니까 2가 되겠네요. 따라서 f1은 3분의 2라는 거 챙기시고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결국 원시 함수니까 양변 미분하는 스킬이 잘 통해요. 3개의 fx 양변 미분한 결과입니다. 곧미분이죠. 왼쪽은. 자, 오른쪽은 9개의 fx가 됩니다. 상수 2만 남겠네요. 다시 한 번 1을 대입합시다. 아, 프라임이죠. 자, x에다 다시 한 번 1을 대입하면 3개의 f1과 3개의 f'1과 9개의 f1과 2가 남습니다. f1은 3개의 f1은 2죠. 9개의 f1은 이게 얼마예요? 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8에서 2를 빼면 6이 되고 f'1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f'1은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가? 자, 이번 나영어 굉장히 서프트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총평의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아직 수학 공부량이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좀 용기를 내고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올해 수능은 어려울 겁니다. 나영어는 여러 가지 사태들도 있었지만 너무 쉽게 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열심히 공부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반지름 12인 선분 길이가 1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림을 보면 확실하네. 아, 나 지름이야. 그런데 이 놈이 12이래. 그러니까 지름이 12인 거니까 반지름은 6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 넓이를 구하면 좋겠대요. 넓이를 구하려면 도대체 저게 무슨 도형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이런 도형은 무조건 부채꼴과 삼각형 구조로 바꿔서 봅니다. 얘를 알려줬죠. 아, 얘가 몇 분의 파이라고요? 몇 파이라고요? 자, 주어져 있는 조건에 의하면 2파이래요. 아, 이거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 호의 길이는 R세타잖아요. 그렇죠? R이 지금 6이니까 6세타죠? 따라서 세타는 6분의 2파이니까 3분의 파이구나. 60도구나. 60도 3분의 파이. 이런 거 알아내시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 여기가 120도잖아요. 120도인 3분의 2파이죠. 아니면 여러분 라디안보다는 60분법이 더 익숙할 거예요. 자, 그래도 60분법 라디안 상호환 잘하시고 66에 3분의 2파이 이 녀석은 이거의 사인값을 이용해서 삼각형 너비 구할 수도 있고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풀어도 돼요. 2등변삼각형이니까 어디로 가든 계산이 잘 되는 문제입니다. 자, 부채꼴 너비를 구하겠습니다. 부채꼴 너비는 36파이의 36파이 6분의 1입니다. 왜? 6등분 했잖아. 6등분 했으니까 6파이구나. 6파이란 거 알아냈고요. 5파이 자, 이 삼각형 너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삼각형 너비 이 삼각형 너비는 삼각형 너비는 어? 우리 그래도 사인 이용한 공식 알고 있으니까 해볼까? 2분의 1에 6 곱하기 6에다가 사인의 3분의 2파이 사인의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렇죠? 칵칵칵칵 9남네요. 그렇죠? 9루트 3이네요. 자, 6파이 더하기 9루트 3이 정답입니다. 자, 몇 번인가요? 6파이 더하기 9루트 3은 아, 어디 갔니? 자, 어디 갔니? 6파이 더하기 9루트 3은 여기네요. 3번입니다.